2021년 3월 9일 여행 12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저 한 석달만에 온 것 같습니다 들어가더라도 너무 멀아가지 마시고 한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뭔 소리야? 나한테 적 button 뭐 소리야? 에이? 빙데터 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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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있어 이거?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라는 의미인가요? 잠시만, 잠시만요 마이콜 미쳐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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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힘들어 미쳐버렸다 나머지 이 천벌받은 사람이야 누구야? 이 천벌받은 사람 들어왔다 들어왔다 제발..제발.. 이제 안으로 들어오.. 이 천벌받은 사람 들어오십쇼 예..예.. 들어오십쇼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네.. 뭔 소리야?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 아 들어오신다 예 들어오십쇼 앞으로 온다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와우 ㅈ됐다 안돼 안돼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되겠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떴어 떴어 아아아아악!! 여러분 잠깐 무슨 말 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예? 다시한번요 너 이새끼? 예? 너 이새끼? 너 이새끼? 예? 너 이새끼? 예? 뭐 찾으시는거? 여러분 잠깐만요 진짜 무당집에서 빙이 안걸려보기는.. 참 다행이긴 한데..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 여기에 걸려있었던거 같아요 여기에 걸려있었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제 노여움을 푸십시오 예..예..예.. 잠깐만요 이것이 조금 마음에 안드셨습니까? 이거 뭐야? 원래 깨져있었어? 원래 깨져있었네 이게? 혹시 이것까지 있었습니까? 예..예..올래 이것까.. 예..예..예.. 은..예..올래 이것까셔서 해고.. 에 derecho 에어..예..예..예.. KonT.. 우리.. consomm소.. 오지 마.. 오지 마..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전에는 들었어요 그 전에꺼는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는.. 오지 마.. 지마.. 먼.. 네.. 앞에 거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는 지마..까지는 들었어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데.. 이런 곳은.. 가지 말아라.. 찾아다니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오지 않겠습니다 오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죄송했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편안히 계십시오 어르신 멘탈의 주어진 편안이.. texts.. 멘탈의 주인공 귀신.. 슬스로서.. 스크랩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